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날?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이라서 잠깐 마트 가서 어머니 꽃도 사고 먹을 것도 좀 사서 어머니랑 같이 밥 먹어야겠네 이걸로 하는게 낫겠지? 예 이런 큰 것도 있네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거 카네이션 자 꽃을 닫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위도 드세요 엄마 맛있네 물도 드시고요 물도 드시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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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드세요 맛있다고 막 드시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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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